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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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점점 커져 진짜 신기해 야 이거 들고 우리 공략 다니자 기음이 머니 머니 맹가해 창이 안되는데 음악 하고 논거같지 않니? 고幾십 이유건 오 새운거에요 심장 심장 소리는 이게 더 좋지 않아? 야, 너 근데 진짜 사가려고? 어 사줘, 제발! 사줘! 야, 미쳐나. 너 가방에 들어가, 다? 아, 그래. 나 어떻게든 크게 넣어볼게. 안 돼. 아, 이거 사줘. 니가 깎아, 그럼. 2,000 루피에. 어? 전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 소리가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울리잖아요, 크게. 수영아. 야, 2,000 루피에 깎으라고 해. 내 손 한 번, 내 손 한 번. 2, 2, 3.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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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야. 맹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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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무겁잖아. 우리 지금 일주일을 더 가야하는데. 내가 사막에 가서 별 보면서 저거 연주해줄게. 그러면은 2,500 루피에 줄 테니까. 이게. 네가 저 기계로 나 마사지해줘. 네, 많이 해줘. 네, 언니. 평생 해드릴게요. 너 씨 진짜. 이게, 이게 2,500일걸까? 집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업어줄까? 업어줘. 아이고, 알겠습니다. 이게 아래입니다. 저런 여자 만나면 안 돼.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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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도리로. 빨리 와. 역시 돈이 좋구만. 울랄라 울랄라. 이리 와요 반대 아 진짜 이거 왜 이렇게 압착하냐 여기까지입니다 에어컨이 뜨거운 바람같이 느껴질 정도로 나 머리 안 탔어? 나 여기서 연기 안 나? 나 빨아? 머리 다 탄 것 같아 나 얼굴 여기 빨갛게 볼터치 했죠 이제는 적응이 됐어 빵빵 소리 해도 그냥 놀래면 안 돼 안 와서 지나가라고 해야겠지 나 그래서 어디에 치워 죽을 뻔했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여정을 뒤로 하고 우리가 떠나왔던 바로 그 이유 드디어 사막으로 가는 날입니다 50도 가까이 된대요 뭐 그 정도 기본이지 뭐 인도 왔는데 이제는 뭐 시원하다 50도면 해 줘야 돼? 여기에서 And now you can jump You can hold here and link back And the back like that? 샘 네임 샘 깨멀 네임 아 진짜 무서워 나는 뭐든 잘 타나 봐 야 지금 어떡해 지금 내가 신고할 정신이 아니라 앞에 안 보인다고 와아 애 지으니까 너무 좋다 예스 산책 väldigt جbility files 영상편집 이 집중 한글자막 by 한효정 광대한 타르서막엔 지금은 몇 남아있지 않는 방락민족, 집시가 살고 있습니다. 그 옛날 페르시아 역사에 인도로부터 악사들을 초대해 여웅을 즐겼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이들이 바로 그들의 후회가 아닐까요? 사막을 찾는 여행객들을 상대하며 살아가는 집시 모습이 처음에는 조금 낯설기도 했죠. 나마스테이 나마스테이 재미있겠다 오우, 옷 너무 예쁘다 나마스테이 나마스테이 사막이며 백사 쇼 우리를 위한 환영식으로만 보기엔 정말 아까운 공연이었죠. 고단한 삶을 흥겨움으로 풀어내는 집시. 이들의 독특한 음악에 아주 흠뻑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이 소박한 침대 하나면 잠자리 준비 끝. 별이 지붕이 되고 이불이 되어줄 테니까요. 생각보다 사막에 와서 고생하겠다는 생각만 했지.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지 몰랐어요. 별이 보이면 진짜 좋겠다. 하늘에 별이 가득 차길 기다리며 우선 우리 배부터 가득 채우기로. 사막 원조 맛집의 비결 좀 볼까요? 손맛에 낭만을 버무리고 여기에 모닥불과 모래 양념까지 더하면 사막에서의 만찬 준비 끝. 아 근데 진짜 모래가 같이 씹혀서 벽을 채워지나. 모래도 씹히고 벌레가 벌레가 장난 아니야. 내가 밥에 앉았다가 아우 나 눈에도 들어갔어. 근데 벌레. 나도 들어갔어? 응. 나 지금 방금 더웠어. 나 벌레가 우측 보냈어. 나 먹은 거야. 나 진짜 예민해가지고. 와 진짜 맛있다. 멋있다.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다. 재미없어.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다. 똑같은 거 같아요. 진짜 예쁜 거 같아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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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이거 뭐야. 뭐야. comment. 뭐야. 근데 뭐야. 뭐야. 이거 봐, 간식 보여. 나 만졌다.